그땐 학생도 많아서 문방구는 10개 이상 정도 될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, 10개 정도. 학교에서 끝나면 도로가 가득 찰 정도로 막 지나가고 그랬거든요. 길가에다가 줄줄이 5원짜리 앞으로 10원짜리 앞으로 다 팔고 여기서는 또 아이스크림 퍼져서 팔고 별걸 다 팔고 팔았는데 그 주머니랑 돈 거슬릴 때 이렇게 저렇게 거슬러주고 그러는데 주머니를 하도 써가지고 이 주머니가 구멍이 닫아가지고 꼬매 쓴 적이 많아요, 내가. 여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친구 만나는 장소에요, 약속 장소에요. 추억의 집이라 해가지고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. 내가 다녔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 말이 맨날 계속 하라고 나는 사랑했을 때까지 다리 안 아플 때까지 한다고 그러기만 해요. 이준 잠이 좋아. 그 후에 계속 다 Would you like to do it? 해왼해 괴로운타운침이 이제 한 Или에 더 불을 하며 아멘